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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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아 구탄총 뭐있지? 구탄.. 구탄총으로 치킨 먹어달라는게 아거든? 아 스코피용같으면 좋겠는데 우리 권총 환자들 치킨 먹으러가자 서브총 사실 상관없다고 했는데 상대의.. 상대의 좀 말리는 조합으로 치킨 먹자 그냥 구탄총 중에서 제일.. 상대가 주웠을 때 제일 열받는.. 어 석콩 뭐야 이거 아 서브총 아무거나 쓸 했으니까 일단 이것도 들고 있을까? 권총에 묻어주신다고? 그렇다면은 피시팔시를 무조건 찾아야겠는걸? 구탄 미션에 백길무차이요 헉! 스코피용 나왔는데요? 감사합니다 아 뭐야 나 스코피용 좋아하는데 고맙습니다 누리껀데 스코피용은 몰랐을텐데 냉춘? 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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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헉! 헉! 피 먹고 있었나봐 어떡해 너무 불쌍한데 어떡하지? 얘도 접냐? 어디지? 가면 다 따라가자 좋은데 오토바이면은 너무 빠르지만 않으면 재밌는 놀이 멈춰라 좀만 더 가까이 와라 무섭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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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camino 어떡해 흥! 비밀 열쇠 종일 김u 길에 비밀의 동지도가 위안이라 밑에는요 우리 삼거리 그런데데 overseas 제세동기 희 fas 헉! 에탑인데? 에탑은 좀 맛있어 보이는걸? 에탑 보고싶어? 서브총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에탑 또 챙겨가자 끝! 재수당기 놓고 왔네 이거 다 가져와 보시네 어? 속공 아! 속공 버려 이 씹 실권 쏠 리 없을거야 됐어, 가자 진짜 패급인가? 자꾸 하나는 버리고 오는데 거짓말채로 앞에 사람과 복업이 같이 있는데 되겠나? 엣탑스? 덤벼 나 엣탑이야 나 엣탑이야 덤벼 나 엣탑이야 덤벼 어? 나 하얀병이 지렁네 엣탑스 지금 괜찮아? 아니 왜 이렇게 어디 갈지를 몰라 이번 판은 뭔가 다 이상한데 게임이 좀 심하게 흘러간다 그치? 잘 풀리는 듯 하면서 안 타고 있는 거지? 이 판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안 타고 있는 거지? 안 타고 있는 거지? 와 제세동기 때문에 살아난다 그치? 대박이다 운도 좋은 자식 ESP? 500m 이렇게 올라가서 500m 여기 줄? 보시면 말도 안되게 죽었다 아니 이게 죽어? 맞아 이게?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따라감 따라감 에즈벌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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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한개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이게 뭐야 아 게임 이상하게 하는데 나 이거 헌법 뭐지? 그니까 게임 되게 이상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게임이 돼 여기 사람 없으면 딱 좋겠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게임이 아 이게 뭐지 나도 가야 되거든 들어갈 때 찾아야 되는데 근데 뭔가 곤충이 있어서 든든하다 아 역시 집에 사람이 있었어 다섯 명이나 살아가지고 너무 빡세다 아 참아 참아 큰일 났네 뭐 날아오겠다 그치 아 안돼 아 갈 데가 없다 그니까 집에 그냥 박았다 내 유튜브 카기 석궁으로 술탄 연막 빼고 치킨씨 500? 딱 1쿨만 가봄 근데 웃긴 건 나 이거 SR 때도 그랬거든 SR 때도 아니 SR 한 자루 치킨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절대 못해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치킨 먹어버림 그래서 빵빵 못 이기겠다 그리고 뭔가 석궁 미션은 석궁을 먹었을 때만 받아야 될 것 같아 석궁 파밍하다가 시간 다 갈 데가 많아가지고 원래라면은 석궁 있을 때 걸어주세요 테이블은 잘 나오겠지? 이런데 있나? 비닐하우스에? 그치 세기 세기 헤헤헤헤헤헤헤헤 조심히 확인 조금만 더 찾아오자 석궁이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몰랐으니까 원래 님도 근데 테이블은 석궁이 안 나오나? 아닌데 저번에 들고 뭐 해 본 것 같은데 안 나와요? 어? 불빛 채우고 가자 안에 무슨 일 있을지 몰라 어? 보급이다 이거 하나만 떨어져 여러분 난 물기가 없는데요? 소쿵 누가 넣었는데 치킨 어떻게 먹지? 어? 보급 먹으라고? 어? 들을깡? 허어! 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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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펄치 5분이 잘됐다 아... 깜짝이야 흐어! 인생 역전! 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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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야! 내 거야! 내 킬이야! 다 뺐지 뭐 치킨 먹자 띵 많이 먹은 김에 우리 띵으로 죽여볼까 띵 죽여야겠다 이거 지금 남은 한 명이 어딨지? 한 명은 저 근처에 있을 것 같고 이쪽에 있나? 한 명이 어디지? 다 무서워 왼쪽이네 얘를 일대로 잡고 얘를 띵으로 눈을 멀게 하는 거야 하하하하 죽을 뻔했어 질 뻔했다 나이스 너무 쉽게 먹었는데 뭐지? 이거 왜 이렇게 쉽게 먹었지? 갑자기 핵콕국 먹는 바람에 오 잘하네 오 에임 삥 아 너무 잔인하다 아 너무 잔인하다 어 어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